기다려, 가만히 있어. 잘 할 거야. 괜찮아? 이거 빨리 남겨, 아니죠? 보좌님 넘어지신 줄 깜짝 놀랐어. 미쳐봐. 아니, 이게... 복수기관 찬데? 미쳐가지고... 또 다른 문제는 산책이에요, 산책. 제가 통제가 안 돼요. 괜찮으세요? 뭐 어떻게 해? 아니, 이거 어떻게 누가 말래? 내가 가서 나도 말려야 해. 빨리 가. 어디 가세요, 어머니? 어머! 어머! 아! 아! 어, 이렇게 하나 안 나오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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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갑자기 빨라져가지고 미쳐가지고 왜 이러는지 몰라. 엄마 힘들게. 깜짝 놀랐잖아. 아, 진짜 지금 황천길 문화까지 갔다 왔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아니, 얘가 갑자기 빨라가지고 왜 이렇게 뛰어갔어. 엄마 힘들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앉아. 삼월아, 다 기다려. 아! 아! 제가 진짜 삼월이 산책시켜주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너무 해주고 싶은데 힘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자꾸 끌려다녀서 버틸려고 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냥 팍 앞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나름 요령이 생기신 것 같은데. 삼월아, 삼촌 왔다. 응, 누구시지? 산책삼촌이세요. 삼촌. 삼촌. 애가 힘이 너무 좋고 제가 끌려다니고 막 다치고 하니까 위험해서 산책을 좀 시켜주는 그걸 저희가 간단하게 산책삼촌이라고 좀 부르거든요. 아, 산책삼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삼월이. 삼월이. 삼월이, 가자. 가자, 가자. 삼월이, 오해, 가자. 좀 안전적인데, 많이. 삼촌이 딱 등장을 해버리니까 너무 수월하고 진짜 하루에도 한 100번도 나가죠. 삼촌이 끌어주니까 내가 좀 낫다. 가자, 삼월이. 저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응, 맞아요. 산책을 좀 도와려는 분들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 어이구. 기다려, 기다려.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어이구, 정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엄마 해줄게, 엄마 해줄게. 기다려. 아, 발 닦아줄게, 엄마가. 어이구, 애기. 그런데 저렇게 못했는데. 어이구, 애기 힘들어. 잠깐만. 어이구, 왔어. 어이구, 더워. 어이구, 더워. 자, 됐어, 됐어. 이리 와. 잠깐만, 발만 말리자. 발 말리고. 잠깐만 있어. 삼월이 좋아요? 좋아요? 응. 삼월이 해피해요? 에피아는 안전. 왜 그래, 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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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 철 정도 될 거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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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아들이. 다른 친구들과 다리. 발육이 좀 늦었어요. 말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대화도 많이 못 걸어주고 이래서 얘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줄 그런 게 필요했었어요. 근데 그게 딱 3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월이가 와서 아들내미랑 같이 3월이 좋았어요. 뭐 맛있었어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 말도 더 빨리 늘고 얘가 많이 좋아졌어요. 강아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 힘이 있잖아. 그 따뜻함. 그걸로 얘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3월이한테 너무 고맙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3월이 엄마입니다. 제가 3월이는 저의 가족이기 때문에 제 자식이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싶어요. 질 거고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한 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보기 좋은데? 가족 사진. 근데 저... 다 좋은데 너무 사고를 많이 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피해 액이 3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다 물어 젖었더라고. 오죽하면 우리 보호자님이 파괴한다고까지 파괴왕이라고요. 네. 아 3월이가 파괴한 물품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아 3월이가 지금까지 파괴했던 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리스트가 있어요. 끝이 없네요. 한번 보실까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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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어, 청소기, 핸드폰, 쇼파, 쇼파, 쇼파. 쇼파, 쇼파, 쇼파. 쇼파, 쇼파, 쇼파. 쇼파, 쇼파, 쇼파. 공기청정도, 로봇청소기, 이어폰, 신발 10개. 그리고 마지막 또 화려하네요. 성명가루가 날릴 정도로 뚫은 벽 세고, 시멘트가 드러날 정도로 뜯은 벽지 두 곳, 이빠자국이 수없이 난 물이 몰딘 거 시트지, 세수로가 들릴 때마다 뜯은 방충만, 문이 닫히지 않도록 뜯은 현관 맛, 주문. 물이 새도록 뜯은 화장실 앞 마루 바닥까지. 아웃사이든 줄 알았어요. 마루 바닥까지. 아웃사이든 줄 알았어요. 예... 아...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이건데? 성명가루가 날릴 정도로 뚫은 벽 세고, 시멘트가 드러날 정도로 뜯은 벽지 두 곳, 이빠자국이 수없이 난 물이 몰딘 거 시트지, 세수로가 들릴 때마다 뜯은 방충만, 문이 닫히지 않도록 뜯은 현관 맛, 주문. 물이 새도록 뜯은 화장실 앞 마루 바닥. 보호자가 없으면 안 그러는데 보호자가 있으면 그런데요. 놀고 싶은 거예요. 놀아줬으면 좋겠고. 근데 너무 과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마운팅도. 마운팅. 많이 부거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고민이 돼요. 왜 고민이냐면. 하이파이브 했을 때.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야 괜찮아. 짝 해. 예. 짝 해. 얘가 딱 그렇게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호자님은. 그만해. 그만해. 이러니까. 근데 산책 갈 때 날아가는 거 오셨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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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보셨죠? 벤치에 잠깐 앉아 있어도 사머리 뒷다리 두 개만 이렇게. 뒷다리 딱. 뒷다리 걸고 있는 거. 유령이 생기신 거야. 보통 만난 개들이. 입실이 심하다든지. 뭐. 너무 많이 짖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야. 얘 한 차원 위에 애예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머리를 만나봐야 할 텐데. 네네. 뭘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아 근데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낯선 사람에 대한 어떤 흥분도 확인해 보고. 청소기 돌릴 때 과연 또 마운팅을 하는지. 오. 한번 청소기 한번 돌려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자. 가을이니까요. 네. 딱 열어서 뭐가 딱 나오면. 오늘은 이걸 해라. 아 어울리네요. 오늘의 훈련. 네. 어떻게 될지. 사머리는. 아.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가치를 찾게 될 것이다. 오. 오. 좋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좋네. 좋은데요. 나중에 처리하라. 나중에 처리하라. 나중에 처리하라. 나중에 처리하라. 오늘이 녹화 날인데. 나중에 처리하라고요. 진짜 좋다. 신기한 일이네요. 나중에 처리하라. 나중에 처리하라. 나중에 처리하라.